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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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때요, 현석 씨? 아, 저 지금 매우 좋아요, 지금. 그쵸? 얼마만인지 지금, 에? 너무 좋아요. 야, 머리띠, 머리띠. 어디? 머리띠 사야지. 머리띠 무조건이죠, 일단. 귀여워. 나 근데 루터에도 와서 여기 한 번 들어와 본 적 없다? 나도. 나도. 처음 들어와 봐. 와, 너무 설레요. 여기 처음 와봐. 서로 골라줄까? 그래. 야, 형 하나 골라줘 봐, 현석아. 형? 형은, 형이 흰색이 잘 어울려. 고마워요. 나도, 나를 골라줘. 현석이 예쁜 거 해줘야 하는데. 귀엽네. 여기 더 많네. 더 있어요? 여긴 그거 잘 어울린다. 그래요? 그치? 아주 적당한 걸로 골라줬어. 현석이는 저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현석이 약간 미키마우스 그런 게 예쁠 것 같은데? 얘가, 얘가 그 그건가? 여기. 아, 마스쿠트. 아, 마스쿠트.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 정권이 형. 형 거 골랐어. 형 거? 어. 어디? 오, 괜찮네. 딱 형 닮았어. 난 먹기지? 네. 진영이랑 이거? 진영이 어디지? 아, 진영이 없지, 지금. 진영 왜? 아! 그때 마지막. 평가. 해외, 승보. 서성 그 apartment 숭관 restoration. 감사합니다. 저 구 Churchren은 제 역할을 쓰지 않는다. 그대의 romance는 장단을 tonnes 언제 오죠? 뚱이! 뚱이! 아주 어서 뚱이예요! 안 갔던 뚱이! 완벽한 뚱이 아닌가요? 잘 어울리네 귀여워요 벌칙도 파션으로 소화하셨네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지옥이야 진짜? 여기 천국이야! 지옥일 리가 없어! 안녕하세요 CIX전은 여러분의 활약을 먼 발치에서 지켜봐온 빛의 천사입니다 빛을 되찾기 위해 험난한 지옥을 지나오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놀이공원에 가기가 힘들겠죠? 난 놀이공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지옥신 몰래 이곳으로 소환했습니다 단 주어진 시간은 60분 60분이 지나면 소원의 힘은 사라져요 너무 짧다 60분 안에 천국에 60분 온 게 아니라 우리 지옥에만 살다가 그동안 그냥 놀면 재미 없으니까 많이 떠는 차도인 거예요 많이 떠 오우 안녕하세요 출고 왔습니다 이건 또 자신이 있죠 항상 하는 거라서 이건 또 제 전문이죠 이제 마이토르 학원 가기 전에 옷 갈아입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원래 약간 우리 놀이공원의 교복이잖아요 그쵸 저도 그냥 교복 입고 싶은데 그냥 안 되죠 저희한테 잊혀요 저희에게 뭘 또 해주세요 뭘 해줘야 되는데요 해달라는 거 해줄까요? 네 노래 불러주세요 뭔 노래 부를까요? 이승기 선배님의 내 여자 라니까 불러주세요 자 5, 6, 7, 8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마 동생이 뚱이랑 똑같아 왔어요 동생이 뚱이랑 똑같아 왔어요 컨셉으로 일부러 역시 방송 프로인 저는 카멜레온이에요 생각이 다 있네요 그럼 입혀줍시다 그리고 이거 찾으면 됩니다 이거 머리띠인가요? 저 개구리에요 왜? 지혜기 별명 지혜기 눈이 크니까 골랐어요 일단 그리고 놀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쵸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메모샷을 놀아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시작을 한 걸까요? 시작을 한 걸까요? 지금 시작이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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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란티부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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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로똘들 무조건 아틀란티스로 대장하다면 바로 아틀란티스로 야 니네 많이 떠 밑전 안 하면 벌칙이다 그치 어 그거 알아야 돼 이런 중간중간 폴라리도 좀 찍자 이쁘잖아 그럴까요? 이거 찍을 줄게 하나 둘 셋 철아 첫 장인가 이거? 일단 가자 우리 그래 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놀고 놀고 나 지칠 때 찍어야 돼 사진을 그쵸 그쵸 아틀란티드 상상은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거 알지? 이거는 기본 2시간이죠 아틀란티드 아 여기 진짜 여기 봐 아 너무 대박인데? 진짜 오 열렸어 갑시다 빨리 타 바로 타요 나 현석이랑 탄다 내가 혼자 탈게 내가 병공이 형 손 잡아줘 뭔지 알지 중간중간 많이 또 리션 하셔야 돼요 아 리션이란다 미션 얘들아 떨지마 안 떨려? 그냥 안 떨려? 괜찮아? 어 병공이 형 떨지마라 계속 말하네 여기서부터 빨라지는 거 알지? 그치 뭐라 이거 야 손 놓고 타야지 뭔지 알지 네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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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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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ge 괜찮아 이거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래 진짜 가자 가자! 3, 2, 3, 2, 1 4, 2, 3, 2, 1 Let's get it! 춤추자! 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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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한 번 더 타고 싶어 한 번 더? 바로 한 번 더? 바로 한 번 더, 바로 한 번 더 아, 노타고 싶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야, 더 빨라졌어 형, 너만 예방 해봅시다 어? 다시 내립니다 아, 이번에는 좀 타줘야 돼 이렇게 풀고 타는 거야 괜찮아? 커 왔어? 커 할 거 같아 괜찮아? 야, 병원 형이 약간 괜찮아가 미션인가 보다 다친 데 없어? 나 병원 형 제일 좋아 어? 아 모 아프네? 아 여기서 이렇게 곰 연습을 하라고 아, 그렇지 드금을 하는 거야 응역대를 뚫어버려 형, 지금 하나 더 올라갔어 사옥 10까지 올라가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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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잖아 자 아쉽게만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아쉬워요 다음에 또 와요 스윙 갑시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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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이베 빙빙 빙빙 롸 롸 투 미 오브 달 다라 다라다라 한 기간에 한 번 더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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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이베 야 진짜 총곡이다 이거를 바로바로 타네 야 그럼 나랑 현석이랑 둘이 먼저 탈게 여기 딱 껴줘 야 이거 카메라 초근접이네 그러니까 50까지 보여줘 자 몇 분이시죠? 세 분 재밌게 해주세요 더 빨리 노게 해줘요? 네 더 빨리? 네 더 빨리 더 높이? 네 이거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냥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냥 돌아갑니다 안녕 군대행 되세요 거친 파도와 거친 바람을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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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고 간다! 안녕 안녕 반갑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ут 와 우아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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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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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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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재밌어! 재밌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용이는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여기 중간에 기절했어 어! 어디야! 이게 생각보다 높아! 안 높을 거 같지? 자, 바로 갈게요 아, 진짜 재밌어 생각보다 이게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네! 경호 형한테는 지옥 아니야? 아니, 아니, 경호 형은 사용하네 경호 형! 어, 김 형 안 하셨네 아니에요, 전혀요 김 형이 즐기고 있네요 자, 동심의 나라로 떠나가실 거예요 준비됐나요? 예, 예 승님 네, 안녕! 자, 이거! 파, 침! 파, 도와! 파, 도와!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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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안녕! 경호 형 겁에 질렸는데? 어디 손잡아? 어? 어디 손잡아줘? 예, 예 어디서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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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원해 경호 형 기절한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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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내가 지켜준다고 별로 안 무서워했는데 살아있어? 예 안 죽었네, 형 별로 안 무서워 아! 아! 시원아! 예스! 자, 여러분 우리 20분 지났어요 아! 드롭이 근데 무서워, 알지? 드롭이 진짜 무서워 배 아프지 드론 진짜 간다, 진짜로 저건 형! 봉지 말아, 형! 봉지 챙겨왔어, 봉지 아니, 나는 뭐 아! 무섭겠다! 야! 이거 무서운 거야! 아! 형이 안 무서워? 이거 무서우면 형한테 말해 형이 대신 몇 번이라도 터질 수 있으니까 진짜로, 정말로 형은 정말로 정말로 형은 너를 대신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형은 네가 토를 한다면 그 토를 받아줄 자신이 있어 야! 이거는 진짜야! 근데 우리는 아! 나 진짜 무서워, 이건 원래 있지 않은데? 이건 그게 없는데? 벨트가? 원래 없어? 자, 물론 우리 중순가 아니지? 여러분, 정신만 꽉 잡아도 살아요 야, 이건 무섭다, 이건 야, 이건 진짜 무서워 이건 진짜 무서워 아, 달려 넌 너 걱정밖에 없어 형, 머리가 세아해졌어 안 돼! 야, 안 돼! 야, 괜찮은 거 같지? 이 형 이렇게 되면 즐기자 아니, 이거 못 즐겨 아, 경찰 보고 아, 여기 잠실 시내가 다 보이네요 와, 여기 세게 올라가 안녕 야, 너무 높은데? 살려줘 엄마 보고 싶다 야, 어떡해 아, 무서워 오! 간다! 오! 간다! 오!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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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떻게 해? 우린가 어떻게 해? 어때요? 아, 재밌다, 근데? 확실히 아이, 덮지가 손으로 손성이는 지금 머리가 야, 근데 이게 뭐냐면 채용 시간이 너무 길어 아, 나 한번 더 탈까? 한 번 더 탈 만해, 그치? 어, 한 번 더 탈 만해 아, 나 진짜 너무 타고 싶었어 아, 화장실 갔다 왔죠? 네? 한 번 또 왔어요, 진짜 위험해요 병건이 형 진짜 무서워 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이거야 만세, 만세, 만세하고 타야 돼, 알았지? 빨리 가, 형, 빨리 가! 빨리 가! 우리 화이팅, 화이팅! 야, 어떡해! 야, 손에 땀 봐! 야, 형, 만세, 만세!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아, 너무 무서워!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안 무서워? 아, 진짜 높다, 근데 이거 아파트 몇 층일까? 아아! 야!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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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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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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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병건이 형! 역시 리액션 맞지, 무병건! 병건이 형, 어떻게 된 거야, 병건이 형? 뭐 죽었어, 형 병건이 형? 토할 수도 있어 하나 더 탈까? 야, 재밌다, 이거 야,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여러분, 병건이 형 말이 없어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재밌어 병건이 형 카메라 있을 때랑 다른 게 나랑 아까 스윙 때도 야, 진영아, 나 이거 진짜 제일 무서워해 그때, 그때 다 왔더니 외국어 아니네, 진영아 말이 없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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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물렁거리 아... 별로 안 좋네, 근데 거의 연기의 신이야 자, 여러분들 약간 출출하시지 않아요? 배고파요 배고프죠? 근데 오늘 추러스 먹어줘야죠 그렇죠 그럴까 봐 제가 실내로 가기 전에 네 간식 먹을 타입을 준비했답니다 이야 오늘, 오늘 뚱이가 열심히 일했네요 그렇죠, 뚱이가 사실 여기서 몇시 살았어요 아하 밖에서 안으로 갈 때 사진 찍어주는 거 알지? 이 다리에 사진 찍어주는 거 몰라? 사진? 여기서? 저, 저기가 그 포토존이에요 포토존이지 야, 여기 진짜 예쁘지 약간 중학생 느낌으로 가자 네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처럼 중학생 야, 포토존 시간이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그냥 안으로 가자 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 저기인가? 어, 진짜요? 아니, 기억하세요? 왜? 형, 형, 형 대박인데? 자, 주문 받습니다 선생님, 소세지요 네 자, 이거 물어 가시고 아, 소스 있어, 소스 물어주세요 알바생들인가 봐요 네 아, 이런 알바생들이 있으면 맨날 오지 아, 5만 원이에요, 가격 뭐 보니? 야, 물심이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먹자? 야, 물심이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먹자? 가자, 가자, 가자 네 야, 바이킹 사러 가자, 바이킹 응? 이거 알지? 이거 할 때 최대한, 최대한 들어가서 싹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자이로드립에 비하면 그냥 누워서 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원래 그 구호가 바이킹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킹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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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람을 바이바바바바바 거친 파도를 헤치고 고기 계속하세요 아, 시원하네요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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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러워요 경avi 야, 벽으로 죽을라해 야 벽으로 죽을라해 야 벽으로 죽었어 어디라는 사람이 있어? 아니 형 형 가운데 안 어지러워 탈래? 그냥 프린치 브로드 계속 타자 그래 그래 아까부터 한 번 더 타고 싶었는데 야 병근이 형은 지옥이야 여기가 진짜 2년 전에 딱 여기 왔었죠 그쵸? 원래 진 형이 생일 맞춰서 저희가 데뷔 초 때 데뷔 초는 아니죠 데뷔하기 전에 형 신발이 뜯어졌는데요? 너무 격렬하게 탔어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가자 가자 갈까? 좀 쉬운 줄 안 무섭겠어요? 아주 괜찮아요 이게 바로 재미지 바이로 드롭, 바이킹 이런 건 재미가 아니라 공포야 여러분 마지막은 놀이기구니까 재밌게 타요 그래요 진 형아 어 이게 무서워? 아틀란티스가 무서워? 다 무서워 마지막이니까 재밌게 타자고요 네 가짜미 안녕 안녕 함께합니다 안녕 함께합니다 가자 여기 엄청이다 야 근데 후리치로 보시면 뒷자리가 꼬리가 제일 재밌는데 주영이 안 무서워? 가자 중이야 3 2 1 2 2 2 2 2 가자 3 2 2 3 2 2 재밌었지? 자 여러분, 외쳐야죠 뭐라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 근데 이 속성을 한 번 더 탈 수 있겠는데? 젊은 게 좋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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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이 또 해, 드디에 아 아 아 아, 재밌어 형, 여기까지야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지금 끝 이 천국 괜찮네 여한이 없다 이제 힘들어졌어 어, 다리 우슬거려 이 천국 괜찮아? 괜찮아? 야, 호랑스 질이다 간다 오 오 오 아 아 아, 너무 세다 오케이 가자 저한테 갑니다 이거나 먹어라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비스터로 날냈어 아, 뭐야? 아, 너무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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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죠? 제가 또 멤버들을 위해서 딱 빌려놨습니다 아 멤버들은 공간이에요 이거 쳤어요? 네, 형 소리 울리는 거 보이죠? 오 오, 대박이다 사실 롯데월드 오면 여기가 좀 핫플레이스라 포토존이라 하나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제일... 2년 전에도 여기 찍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딱 2주년 때 왔네요, 결국 약간... 그때... 뭐였지? 진행 3일 날 왔어요 아, 맞아요 안디 쓰고 왔죠? 딱 이 자리에서 그때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의 엔딩을 여기서 하네요 그칠하게 아니, 근데 그나저나 많이 또 미션 다 성공했어요? 네 네 뭐, 각자 하는 거죠 너무 쉽더라고요 했어요, 성공? 전 성공했죠 전 두 번이나 성공했는데 이형이 씨 많이 또 누군지 눈치챘고 용희 씨 많이 또 누군지 눈치챘고 흔석 씨 많이 또 누군지 눈치챘어요 눈치 진짜 빠르다 나는 병원형 밖에 눈치 못 챘어 어? 그거 알죠? 만약에 멤버들이 맞추면 그 사람 벌칙 받는 거 벌칙 스스로 해 아, 그럼 만들어 볼까요? 일단 바로 티셔츠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 이거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누군지 알겠다 보여주면 안 되겠다 오늘 탔던 거 재밌었잖아 안 무서웠어요, 근데요? 아, 하나도 안 무서웠어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난 너무 무섭던데 뭐가 무서웠어? 나 형이 계속 걱정해줬잖아 어? 아니, 용이 안 무서워? 난 너 걱정밖에 없어 형이 나 계속 걱정해줬잖아 어 미션 마냥 어? 뭐? 아, 근데 저는 용이 용이 약간 저거 같아요 뭐? 아까부터 진영이 말은 다 맞지 이러더라고 난 병건이 형이 너무 좋아 아니, 병건이 형이 너무 좋아 이거 계속해, 그치? 난 형이 너무 좋아 무섭다면 바로 말하도록 할게 형이 너무 좋아 저건 헤이크야, 형 그치? 안 무서웠어요, 다들? 저것도 헤이크야, 내가 보기엔 응 야, 이거 어떻게 쓴 거야, 펜? 음 이거 상품 한번씩 보세요 뭔데요? 불어서 쓰라는데요? 아, 진짜 불어서 쓰는 펜이네 악 실수했다 어, 맞아! 어디, 어디 온구나 우와 우와 더워? 알고 계셨어요? 응 우와 어지러워 귀엽다, 윤석아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 눈 밑에 점이 있다 근데 마니또는 너무 멋있어, 근데 진짜로 나무나? 나무나, 그러면 나네 나 진짜 존경하는 분이야 난 아니구나 어, 나네 나, 나, 나 근데 난, 너네, 너네가 무슨 미션을 한 건지 모르겠어 나도, 솔직히 진영이는 100% 확신의 제가 누군지 알고요 형이잖아요, 승훈이 형 둘만의 은밀한 뭔가가 있더라고, 아까 바이킹 타는데 어떻게 캐치했어요? 우리 손 잡았구나 좀 더 은밀했어 나 잘 그리고 있죠? 네 내, 내 거 중간 버전 보여줄게 내 거, 내 거 티 입는 사람 와, 진짜 내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형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너 개, 기, 치가 뭐예요? 내 기대 내게 기대 아, 내게 기대 아, 망한 것 같아 내가 좀 입어야 하는데 아, 윤석이 참 착각, 착각 제대로 하네, 진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추를 해보자, 누가 누군지 일단 진영이는 저예요 진영이 미션은 어깨 주무르기예요 네? 진영이 나한테 한 번도 한 적 없어 너도, 너한테도 근데 근데 아까 바이킹 타는데 저한테 갑자기 야, 야, 오, 오 아, 오, 오 오, 얘가 내가 안 말해 준 너가 아닌데 뭐지? 아니, 뭐지? 야, 나 누구 것 같아? 야, 진짜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대동 나한테 그러잖아 나한테 그러잖아 용아 토할 거 같아? 형, 근데 나한테 왜 써? 형이야 나한테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일단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일단 답을 정해 놓고 하자, 그러면 누구는 누구 이렇게 일단 진영이 확정 안 해 진영이에 많이 떠는 승훈이 형, 아니야 승훈이 형, 아니야 승훈이 형이 많이 떠도 진영이? 진영이 형 이렇게 서로? 병곤이 형이 나고 너가 용이고 내가 너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병곤이 형은 용이 형으로 가자 일단 아 일단 가자 병곤이 형은 용이 형 아 용이 그 다음 현석이는 누구야? 용이 형 아니야 현석이 용이 아니야 병곤이 형 아 지금 병곤이 형이야 현석이는 병곤이 형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안 한 사람 누구야죠? 용이가? 용이가 현석이네 그러면 아 그러네 내 마니토가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럴 거냐 형? 용이 형 나 오케이 옷 포기하면서 마니토 누군지 마지막에 공개해 주세요 자 귀여워 너 잘했어 귀엽네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아 일단 마니토 병곤이 형 맞아요 아 현석이 벌칙이에요 그러면? 아 일단 제가 병곤한테 뭘 했냐면 계속 칭찬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병곤이 형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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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네 아 병곤이 형 병을 잘 찾아라 병곤이 형 오늘 아 형 뭐 괜찮아 형이 통 안 나려 아 병곤이 형 배려심이 넘친다 아 병곤이 형 배려심이 너무 넘쳐 현석이 괜찮아? 허리 다 제작 의도 이거 한번 못 떠오르세요 공판 우주 우주 그쵸 은하겠죠 형이 왜 우주예요? 저의 나이 불어졌어 아 오 오 여기 BX 썼는데 저의 약자를 쓰고 싶었어요 H 나의 마니토다 그래서 H 잘 입어주세요 고마워 네 약간 저희 그 쇼파에 쌓여있는 숙소에 옷 있죠 아니 말은 끊게 들어야 돼요 거기에 놓으면 안 되고 아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거? 저도 이게 이거는 제가 아까워서 못 입을 거 같아요 입으세요 정말로? 네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차 가실게요 여러분 용이 형이 제가 말하는데 용이는 벌칙을 안 받아요 왜냐 용이는 진영이에요 전 진영이에요 전 진영입니다 맞아요 여기 써있죠? 네 여기 보여요 여기 이렇게 써는 거 베렌 씨 씨 싸 뜻이 뭔데요 읽어봐 읽어봐요 다같이 베렌 씨 싸 그쵸 이렇게 해놨고 그 위에는 비비 아니에요 비비? 이건 짝퉁 메이커네 짝퉁이잖아요 짝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숨은 뜻이 담겼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거야 하고 여기 공공재가 적혀있어요 아 공공재가 적혀있는 거야 공공재예요 그리고 제 미션은 그거였어요 진영이가 맞췄어요 진영이 말이 다 맞아 아 진짜? 여기 알지 이런 거 다 주셔야 되는 거 여기 나한테 아 약간 진영이 말이 맞아? 시간 얼마야? 시간 얼마냐 하래 시간 얼마도 맞지 맞아? 응 진영이가 말했는데 야 계속 뭐 진영이 말이 다 맞아 이러길래 거기서 내가 뭔 대답을 해줘야지만 성공한 줄 알았어 난 그것도 연막인 줄 알았어 난 그것도 연막인 줄 알았어 저는 약간 평소에 모든 사람들 의견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건 안 들키겠다 했어요 네 그럼 용인은 미션 성공이네요 오! 병원 형은 설마 나야 그럼? 병원 형은 설마 나야 그러면? 병원 형은 설마 나야 그러면? 다음 진영씨 아니 진영이 무조건 저라고요 저는 짠 나도 이거 입고 싶다 어디서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쵸? 입고죠? 딱 제 스타일이잖아요 딱 제 스타일 네 저는 수은이 형입니다 네 이거 바로 맞췄죠 근데 이거는 밖에 나가서 입어도 될 정도예요 네 이뻐요 진짜 이뻐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주무르기를 하는 게 맞아요 렛츠고 파이팅 파이팅 자 자 자 자 저는 거기서 눈치 못 쳤어요 그치? 다이킹의 눈치 그런 거 같더라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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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렇게 했어요 이거 진짜 평소에서 입고 다닐 수 있을 거 같아 네 자 다음 평가 자 은채님 최대의 강권 아 내가 많이 또 나왔네 나 아니네 아 됐다 아 제발 저 이게 핫한 아이템만큼 지금 후보가 누구죠? 제발 이 둘 이 둘이에요? 자 후보가 둘인데 저 일단 설명부터 갈게요 일단 알 러브유 아 이 둘 잠깐만 형 형 왜 이렇게 웃겨 아 저요? 아 웃기는 게 아니라 저 약간 핫한 아이템 약간 이런 거 잘 만들어요 힘이 들 때는 내게 기대 How's your today? 약간 이거 요즘 또 저희가 사우나를 못 가잖아요 이거 약간 사우나목 컨셉 색깔이 그렇네요 약간 황토 불가마에 나올 거 같은 찜닐목 컨셉 그래서 편하게 쉬라고 아 용이에요 용이 아니 나 현장일 거 같아 용이야 용이 나는 레전드인데 제 거예요? 맞아? 옆 사람한테 주시면 돼요 옆 사람한테 주시면 돼요 아 진짜?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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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이 뭐였던 거 같아 미션은 그걸 거야 아마 괜찮아? 계속 용아 나는 너의 토까지 받아들 수 있을 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랬어 근데 저는 미션은 그거였어요 걱정해주기 걱정해주기 하루 종일 약간 챙겨주기 용아 네? You okay? I'm not okay 이거 괜찮아? 토 안 마려? 토할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용이 토 안 나려? 괜찮아 용이 토 안 마려웠어? 여기 시 안 마려? 괜찮아? 형은 너가 토를 한다면 그 토를 받아줄 자신이 있었어 형이 어땠어? 형이 토 받아준다 했을 때 감동 먹긴 했죠 솔직히 근데 형은 진짜 받아줄 수 있어 알지? 아 당연하죠 형이 너가 토하면 바로 해 형이 그런 거 잘 도와줄 거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로 잘했다 형 제가 사실 말만 잃었겠지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너 이거만 끊어서 가져가야 돼 형이 접니다 형이 접니다 저는 티셔츠 보면 누굴 거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뜻 무지개 무지개 왜 무지개인 줄 알아요? 왜? 그 친구가 무지개 이모티콘을 좋아해요 아! 아! 맞아요 현석이 이거? 형석이 섬세하게 또 있죠 제가 힌트에 몇 번 썼었어요 맞아요 비우고 나서 했더라고 섬세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뒷면 앞면 보면 현석인 거 바로 알아요 이게 그...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이에요? 오 잘했다 귀엽다 잘 부렸다 잘했다 현석이 히어로 좋아하죠 아 그쵸 아 이거 진짜 맘에 드네요 뭐였어요? 미션이 뭐였어? 뭐였던 거 같아? 맞혀봐요 절대 못 맞출걸요? 어깨 동무? 두 번 성공했어요 행동이야? 행동이에요 뭐 했는데? 뭐였어? 현석이 옆자리 앉기 아아 그게 제대로다 진짜 아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억지로 자유로드롭 탈 때 형한테 계속 우리 셋이 타면 돼 하는데 안 타더라고 아 진짜 좀 속상했어 좀 속상해했어 그 스윙 때인가 형이 아 그럼 나 현석이랑 타끼 그랬던 거구나 야 그럼 나랑 현석이랑 둘이 먼저 탈게 여기 아 싫네 자 저는 그래서 현석입니다 아 예쁘네요 예쁘죠? 아 감사합니다 야 내 건 진짜 이쁜데? 형이야 너 것도 자랑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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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일 제일 유니크해 형 어? 제일 유니크해 형 그래요? 일단 제가 걸렸으니까 제 마이터 누구였죠? 저요 형이 저 때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때려줄 수 있어 때려줄 수 있어 잠깐 어퍼컨 내려찍기 뭐로 할 거예요 내려찍기 갈게요 내려찍기 잠깐 망치 잡아봐요 네 백설 분들 게임을 게임일 뿐입니다 그렇지 네 훈훈하게 가신대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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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베렌 씨 있어 갈게요 네 정수리 때문에 비절하니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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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치가 아니라? 욕망치가 아니라? 욕망치가 아니라? 오!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그렇지 지영이한테 맞는 애는 진짜 큰일 났다 지영이는 나한테 맞아야지 용이 형 이따야 이따야 이따가 언제 때려보겠어 형 아 근데 나는 이런 거 항상 때리면 실수 막 이런 때로 때린다고 아니 그런 의미죠 형이 대신 해줄게 형은 아니야 내가 할래 아 재미 없었어요 아 재미 없었어요 자 재미있게 하자 싹 자 3위를 할게요 보여줘 4밖에 돌려 1 2 아 너 약했잖아 아니 세게 때렸어 3 2 물 돈 줬어 얘는 아 웃기다 야 얘 똥망치가 아니야 자 이따 여러분 옷들 입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딱 맛보고 그쪽 느낌이죠 맛보고 그쪽 느낌이에요 아 병원 형 근데 솔직히 입었을 때 이쁜 거 제일 이쁜 형이야 그죠 그죠 저도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쓰레기통 아니죠 동생이 준 거 쓰레기통이라고요? 보물함 소중하게 넌터 넌터겠다 이거예요 지영이는 베렌시스? 베렌시스 너무 많이 들어요 평소에 입던 옷 같지 않아요? 이런 옷도 너무 많이 들이고 와 저 이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자신감 가져다 자신감 용인 씨 용인 씨 멘트 한번 읽어주세요 I love you 힘이 들 때면 힘이 들 때면 내게 기대 자 다음 히어로 나와 주시죠 저 너무 무난해요 뒤에가 예쁜 것 같아요 아 뒤에 진짜 예뻐요 야 근데 이게 딱 명치 부분을 잘 맞춘 그쵸 제가 현석이 딱 가슴사이즈 알기 때문에 아 가슴사이즈 알아요 먹어도 돼요? 먹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항상 멘트에서 찍을 때마다 잘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 사실 기대하고 와요 오늘도 뭘 준비해 주실까 행복하다 고소수 너무 맛있어 고소수 너무 맛있어 고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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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페이크 예쁘다. 다 같이 수원 빌고 불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야, 손 손 손 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깜짝 한 놀이네, 형. 야, 누가 볼래? 빨리. 어? 야, 내가 올게. 아, 형도 왜 울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엔 그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딱 데뷔하기 전에 왔었잖아요 거의 2주년 파티를 하니까 파티는 어쩌면 2년 전이나 지금이랑 달라진 거 있어 보여요? 난 그때가 친함이 맥스인 줄 알았어 너무 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친했지 이렇게까지 더 친할 수 있구나 옛날 리얼리시보다 더 친한 모습이 많이, 케미가 많이 나와서 찾아보는 재미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맥스 분들 연락드렸는데 내가 해마다 나이 얘기하는 것 같아 형은, 형은 어? 난 나이 까먹고 살아 글러브, 글러브 띄고 해도 돼요? 저는 뭐 병원한테 한 번 말했었는데 만약 우리가 출발 시간은 10시 반이에요 그러면 평균 일어나는 시간 저희가 30분 전에 일어나요 근데 꼭 알람을 1시간 전에 맞춰놔요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는... 제가 형을... 아, 비싸게 아, 저 당연히 알죠, 저거 6년 넘게 봤거든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내 알람이 귀가 아팠구나 그래서 며칠 전에 형한테 장난식으로 한 번 말했죠 형, 30분 전에 알람 맞춰, 내가 어른이 깨워줄게 그게 답니다 진짜 고마워 둘이 포함을 하세요 형, 감정이 없는데요? 네? 고구진이 할 말 많죠 할 말 별로 없어요, 형 나 별로 없어, 난 형한테 아, 노트에 다 적어놨는데 놓고 왔네? 저는 제가 언제 할게요 제가 고마운 거 할게요 오오 친구니까 뭔가 좀 진지한 그런 얘기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이제 오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유 아유, 제가 또 고맙죠 하하하 시작해, 형아 약간 서운한 거 약간 이제 두 명씩 사진 찍어주잖아요 네 진영이도 약간 가끔 물어봐주잖아요 용아, 너도 찍어줄까? 이렇게 네, 네 매일 물어봐주세요 아아 나도 찍힘 당하고 싶어요 나 오늘 좀 찍어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해요 내가 그걸 왜 못해요 말씀하세요 저 오늘 레전드 하나 뽑아줬잖아요 오늘 그래서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게 서운한 점이자 고마운 점 야, 확실히 티가 있으니까 여기가 자신감이 생기네 하하하 하하하 저한테 뭐 하고 싶은데 아, 생각난 거 있어 일로 와봐요 저도, 저 선생님한테 있어요 오 마이 갓 저 선생님한테 있어요 그... 그... 이게 얘기하셨어요 그 물통을 그... 하하하 아, 어 하하하 하하 아니, 뭐 사소한 건데 아, 그래 남의 걸 쓰면은 어, 뭐 쓴다고 말을 하고 어, 씻어서 갖다 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겠습니다 아, 끝이에요? 괜찮은 어, 있어, 있어, 있어 나 이러면 왜 무섭지? 나도 무서웠어 하하하 하하하 아,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 뭔데요? 샤워 오래 하는 거 아, 맞아요 아, 현석이 샤워해서 너무 오래 해요, 픽스분들 아, 현석이 샤워해서 오래 해도 돼요 오래 해도 되는데 나가기 19년까지 하는 거 저는 뭐 쉬지 말라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하루들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영 씨 이제 네, 형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동생이 좀 억울해지는 거 알면 하하하 아, 미리 아, 미리 아, 미리 해라 그쵸, 그쵸 뭐 집 가서 보자고 형? 네 재밌네 아, 병군이 형 용이 있을 거 같아 너는 아, 오케이 응, 나와봐 나와봐 형은 진심으로 궁금했어 그래요? 여기서 말키자 아, 웃기게 하지 마 아, 웃기게 하지 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너 왜 진짜 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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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이 자자 그러면 같이 자자 그러면 왜 안 자는 거야? 하하하 형, 싫을 수 있죠 이게 진짜 싫을 일이야 그랬구나 아니 형이랑 같이 자면 아, 그래? 그랬구나 근데 근데 평소에 근데 평소에 옆에 누워있잖아 아, 그렇지, 근데 형은 약간 일단 잘 때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뭔가 어, 아니면 오늘 오늘 같이 자야 돼 오늘은 좀 피곤해 형, 오늘 다른 날 우리 또 같이 자보자 한 번 그때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용이 쯤 돼서 같이 잤는데 얘가 등 돌리고 자더라고 우리 사겨요? 형, 이거 연애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형, 연애하는 장소 아니에요 아니 하세요 아, 그게 진짜 나겨? 나도 자면서 이상한 상태 뵙고 형도 뵙잖아 죽어요, 둘 다 둘 다 산소 없어서 죽어 아, 야, 그래도 봐봐 형은 항상 천장 보고 자잖아 천장 보고 자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자면 가위를 늘려 아, 그럼 형 쪽 보고 자면 되잖아 부담스러 근데 나는 또 너가 항상 열심히 매사에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 고마워 항상 아, 저 고마워요 아, 저 고마워요 용훈 형한테 있어요 그니까, 형은 저도 좋아하고 용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왜 첫 번째 누구예요 아, 누구냐고 형 형, 근데 판가람 났어요 이미 아, 판가람 나는 거 같으니까 갈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무튼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준 형에서 특별하게 왔잖아요 네, 네 롤링 페이퍼라고 뭔지 알죠? 알죠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나? 그렇죠 Let's go Let's go 베렌 씻어 이거 한번 읽어 오, 경곤이 멋있다 진지한 모습 표정만 진지한 건데? 하하하하 승부처 읽어볼까요? 형, 승부처 왜요? 따뜻하면 느껴져 나만 너무 진지하게 썼나? 그냥 재밌게 쓴 거 같은데? 나는, 나는 안 올라고 웃기게 못했어 나 재밌게 안 썼어 자 자 몰라해 안 울 것 같죠? 읽어보면 살짝 그 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읽어볼게요 오 오, 너도 오, 울어 아, 울어 읽어볼게요 우리 승훈이 항상 걱정이 많지만 옆에서 듬직하게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알람은 내가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야, 죄송 어쨌든 언제든 힘들면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테니까 앞으로 고민들 여러 가지 털어놔 오케이? 그리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건강하게 하자 아프지 말고 알겠지? 아, 감동적인 편지네요 다음 김 김밥보다 매력 있고 안에 들어있는 야채들보다 매력이 많은 승훈 제 발냄새요? 승훈 제 이렇게 읽어야죠 아, 매력이 많은 승훈 제 아, 좋아요 이렇게 아 뭐라 쓴 거예요? 매력이 많은 승훈 제 발냄새장 발장 끝말잇기 있네 끝말잇기 정곤이 형은 잘 읽어줘요, 제 거? 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나를 웃겨주는 우리 BX 프로 반스타 반스? 브로맨스 아 브로맨스타벅스 킹 아, 내가 읽을게 아 컨셉 있네 BX 프로맨스타벅스 킹 백자보다 더 멋있고 조강남 BX형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 자전거 미 퀴즈 쓴 거 아니죠? 이거 약간 퀴즈야, 이거 자, 다음 거 볼게요, 마지막 어, 그래, 우리 막내 병곤이 항상 집에서 막내인데 여기 와서 리더 마태형 역할 잘해주고 있어서 뿌듯하거나 키키키 슬퍼, 슬퍼 장난이고 같이 아픔도 많이 겪고 행복도 많이 겪고 이제 어디 가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형이라고 하려고 키키 안녕 내 친구 고니 지금처럼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자, 사랑한다 와 와 좋다 감동이네 감동이네요 와 잘 참네 읽을게요 배 배를 같이 타게 되었구나 정말 기쁘고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껴 진 진 진지할 땐 진지한 너의 모습이 너무 고마워 나를 잘 이끌어주는 느낌이라 항상 믿는다 영 영원히 같은 배에서 고기도 잡고 폭풍호도 헤쳐나가자 나의 선장님 마이 캡틴 멋있네요 오늘 진영이 항상 열정 넘치고 유쾌한 모습 많이 보여줘서 덕분에 인생이 즐겁다 그리고 내 개그 아, 이거 병원이네 내 개그에 이렇게 항상 크게 웃는 사람 너가 처음이 맞아, 진영이가 유독 좋아하잖아 항상 지치지 말고 언제나 밝고 열정적인 진영이 보여줘 힘들면 언제든 내 개 이 형 내 개 기대가 약간 그거네 필수, 필수 말이지 내 개 기대 뭐 스폰가 우리? 할만 없으면 내 개 기대 쓰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내 개 기대 알았지 우리 진영이 힘내자, 아자 나이스 뭐야? 울라 그래 아 진저로? 진저로? 여기가 눈물이 많아요 이거 병원에 쓴 거지 아, 저 둘이 이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영이가 지금 이거 줘 나이 너무 왔나 봐 아 나이 너무 왔나 봐 나 이거 내가 이거 줘? 왜 슬프냐? 나 이거 줄까? 우리 막내 같은 용이 항상 너무 귀여워서 앙 깨물어서 입 안에서 대구르륵 굴리고 싶어 아, 울려운 아니에요 이거 보고 울려 그랬던 거예요? 진짜 자기신 거 아니야? 우리 용이 진짜 언제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본인이 부족한 점이 있다 싶으면 끝까지 연습해서 극복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라 우리 용이 힘들 일 힘들? 힘들 일이나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형이 들어줄게 다 스릉한다 사릉한다 아, 이 형 아, 이 형 다 저기 저기 들어가 있네 뭐 힘들거나 그러면 내게 기대 내게 기대해 우리 막내인 거 한번 읽어볼게요 막두인 거 갑시다 김용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릴 만큼 항상 배려심 넘치고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하트 용이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할게 희라는 단어처럼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오케이 아, 용이 씨 용 될 거예요? 작업이 나게 나오려고 하고 아, 그래요? 아, 감동적이네요 마지막 현석 용이 형 같은데 윤 윤기나는 10대의 마지막을 우리랑 함께 해줘서 고맙구나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널 관심 있게 봤어 하하하 용이는 다 오늘 900대이네 형 같은 동생이라 언제나 든든하고 대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턱소마저 귀엽고 이쁜 동생 사랑한다 어우, 좋네요 아우 자, 안녕, 수은이 형 어이, 친구 같은 막내 석이 항상 어린애 같은 형 장난 받아주냐고 고생이 많다, 크크 너 있어서 형이 개그를 칠 수 있는 것 같다, 크크크 고마워 형형상 형으로서 이해하려고만 했는데 우리 이제 친형제같이 친하니까 진지하게 털어놓을 건 털어놓고 그런 시간을 자주 만들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지금처럼만 밝고 건강하게 멋있게 컷아웃 어서가 아우, 감사합니다 아동적이네요 눈슈이 좀 붉어졌는데? 아, 아니요 아, 좋네요 좋네요, 또 이렇게 네 올링 페이퍼도 써보고 나중에 한 번 더 갖죠 저거 좀 제대로 쓰게, 진짜로 약간 올링 페이퍼도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아, 진짜 형? 한 번 더 하나 더 있대, 롤링 페이퍼가 아, 이거 딱 봐도 부모님 아닙니까, 이거 왠지 시아일 쟤 , 시아일 쟤 이 주년 아, 너무 귀여워 시아일 쟤 시아일 쟤 이 주년 시아일 쟤 이 주년 시아일 쟤 이 주년 축하해 하나 사랑해 화이팅 나 사랑해 파이팅 아, 귀엽네요 여보세요, 현석이 여보세요? 아, 이제 엷 Mizた지예요 큐티, 섹시, 러블리함 독보적인 로톤 래퍼 비엑스, 병곤아 아 이건 제가 더 쉽네 아 이거 이거 아빠의 꿈이자 너의 꿈인 가수가 된지도 벌써 2주년이라는구나 가수가 되기 위해 서바이벌 하면서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고 기뻐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대표님과 여러 직원분들 그리고 멤버들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 정상을 향해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 짠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상에서 빛나는 보석이 돼가는 우리 병곤이를 볼 때면 아빠가 너무 뿌듯해 아빠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가수의 꿈을 아들이 이루어져서 기특하고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아들이지만 부러울 때도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멤버들과 잘 지내면서 열심히 더욱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데뷔 2주년 축하하고 데뷔 2주년 축하하고 데뷔 20주년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밥 잘 챙겨 먹고 항상 건강해야 무대에서 멋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빌보드란 동네에도 한번 가보자 사랑해 아들 아들 사랑하는 엄마 아들 현서가 데뷔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주년이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고 잘 견뎌졌고 앞으로 잘해야함과 견뎌야함에 지칠 때도 있겠지만 아들은 엄마 아들이니까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 아들 형들과 늘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항상 같이 하길 엄마가 응원할게 떨어져 있지만 아들 옆에는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라액들 너무나 멋지고 자랑스럽다 진짜 우라액 2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우라액의 영원한 픽스가 여기 있다는 거 꼭꼭 기억해줘 다시 한번 축하해 사랑해 CIX 포에버 파이팅 포에버 오우 엄마구나 사랑하는 아들 용아 엄마야 데뷔 2주년 많이많이 축하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길 바래 우리 CIX 고니 호니 진영이 현석이 용이 평생 함께하자 사랑한다 애들아 건강하게 파이팅 CIX 픽스 포에버 사랑해 애들아 여기 어머니 닿으시다 성우 같으셔 베스타님 안녕 진영이가 사랑하는 유경씨야 우리 멤버들 삐약건 BX 매보 승훈 그리고 천사 용이 대왕토끼 한석 섹시베베 진영 CIX 데뷔 2주년 축하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쁨과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길 바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급해 하지 말고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우리만의 속도로 CIX 옆에 평생 함께하는 진영이가 되렴 너의 영원한 픽스 엄마가 사랑해 딸 같은 내 새끼 승훈아 평생 네 편 엄마야 오랜 시간 견뎌서 데뷔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놈한테 발목이 잡혀버렸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다 생각하자 우리만의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는 뛸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지치지만 말자 아들 CIX 데뷔 2주년 축하한다 사랑한다 김승훈 롯덜데서 울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육체가 피곤한 날에 하면 더욱 금수통이 똑같습니다 나는 원래 엄마 아빠가 목소리만 나온 거고 근데 아버님 톤도 되게 약간 가슴 울리는 승훈이 형 어머님도 현석이 혜율이 나왔을 때 울지 않았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나 왜 혜율이 너무 울었지? 동생생은 나죠 그리고 엄마빠를 뵈러 못 간 지 좀 됐으니까 그쵸 아 갑자기 현석이가 제일 많이 운 거 같은데요? 좀 기분이 이상한 데로 떨어져서 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회종분마라도 한 바퀴 타고 오는 거야 아니죠 저거 타야죠 저거 뭐 들어 한 번 살까요? 상태로 웃는 게 싹 날아가긴 하지 어떻게 2주년을 또 이렇게 리얼리티하면서 또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 진짜 못 이룰 추억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주셔서 참 부모님들 이런 거 몰래몰래 참 잘해요 진짜 그죠? 절대 티 안 돼 진짜 픽스 사랑해 아 픽스 2주년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도 축하하지만 픽스도 축하한 거죠 아 그쵸 2주년 앞으로 200주년까지 200주년? 200주년 좋다 저 이제 여기 시간도 다 됐고 이제도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오늘은 천국에 왔지 다음에 어마어마한 지옥이 있을 거야 기대가 되는구만 정신 붙들어 매라고 내가 보기엔 형이 무서워할 거 같은 지옥이에요 그거 아마 빠졌을 걸? 아니네 아니네 맞는 거 같아요 나 다음 주에 안 나올게 몰라니까 가자 이제 다음 지옥으로 한번 가보자 일어서 가자고 빨리 퇴근하자 달려 가자 오늘은 진짜 지옥인데 그냥? 싸늘한데? 오이 누구야?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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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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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라! 나 지금 이거 심박수 배고식이야. 난 내 전부가 돼줄래. My oh, oh,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baby, you're my everything. My oh, oh,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